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의 선사 한 곳이 유동성 문제로 선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출항을 연기했습니다. 대형 선망 수협에 따르면 대다수 어선들이 오늘 3개월 휴업일을 끝내고 출항에 나섰지만, 선사 한 곳 5척의 어선은 10억 원의 임금 채불 문제로 출항이 미루어졌습니다. 해당 선사는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형 선망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지난해 선사 한 곳이 부도 처리되고 선사 두 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